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뭐하지 얘들아? 뭐하는 게 좋을까 지금? 아 뭐하지 야 할 게 없다. 스타 할까? 스타 깔려있나? 스타 깔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형들? 진짜 이기고 싶다. 진짜. 스타너 뭐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다 까먹었어. 아 진짜 스타 너 뭐 오랜만에 한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APM 어떻게 켜? APM APM 아류 문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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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